경사했고 어느 때나 일체 재앙이 없어지며 수명은 대산같이 기루어지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다 제3차 팔만 대장경만 송태법의 통참제자 등이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신신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니 하고 안요 없다가 상냐 상불이신 걸 바라 구동참제자들이 먼저 돌아가신 각각 부민들을 비롯한 모든 명가들이 미년 공덕으로 큰 낙세계 환생하여 상품상생하게 하오소서 그런 뒤에 한나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벗개의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창업된 화장세계에 노밀면서 깨달은 내 도량에 들어가 항상 웜색의 불구산림들을 만나뵙고 모든 부처님의 그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죄없음을 내고 알량없는 큰 지혜를 얻어 미없는 바른 깨달음을 간박에 이루고 너를 니 법개의 중생을 지도하여 부처님의 그신은 내 갚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날짱마다 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제가 원한지 이루어지라 아까ель하여 아무 아멘 아멘